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뚱이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죠.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미국의 신문기자예요. 이 신문기자가 패스트푸드 음식, 우리가 흔히 말해서 햄버거 아니면 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이 어떻게 바뀌는가 해서 한 달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패스트푸드 음식만 먹어봤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을 다 못 먹었대요. 한 달 되기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 몸에 안 맞는 음식들 아니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 이런 걸 먹게 되면 몸은 사실은 수시간에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어야 된다. 잘 먹는다는 그 개념이 피사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우리는 잘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제 체질이 수가 많은 체질이에요. 수가 많은 체질들은 아무래도 제일 필요로 하는 게 화죠. 그러니까 화기운을 가진 음식을 저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럼 화기운이 뭐야? 따뜻한 음식이에요. 그러면 뜨시게 먹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따뜻한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강, 벌꿀, 인삼, 깻잎도 굉장히 따뜻한 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들 중에서 따뜻한 음식들, 화기운을 가진 음식들이 저한테는 잘 맞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 체질에 맞춰서 맞는 음식을 먹는 거 그게 저희들은 약선, 나한테 약이 되는 그런 음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사진이 있죠. 이거는 이번에 오픈한 샵입니다. 황새란 박사의 유인균 발효, 약선 예찬이라고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 마음 같아서 전국에 한 100개 정도 만들고 싶은데 여기 운영하시는 샘들을 교육하는 데만 최소 1년 반 걸립니다. 최소, 약선이라고 하면 일단은 체질도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이 화가 많은 체질인지, 수가 많은 체질인지, 금이 많은 체질인지 이런 걸 또 분류하는데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체질을 분류하고 나면 음식도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아까 깻잎이 화기운을 가진 음식이다, 오이가 수기운을 가진 음식이다 이래가지고 음식도 모카토금수로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거기다가 그 음식을 또 요리를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요리를 해가 또 맛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황새란 박사의 유인균 발효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발효, 그러면 발효라는 게 뭔가 하니 발효종자균, 이게 유인균입니다. 유인균인데 이 안에 보면 발효종자균이 들어가 있어요.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그러면 미생물은, 발효 미생물들은 보통 물로 안 돼 있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발효 미생물을 동결건조시킨 거예요. 동결, 동결이라는 건 어르고 건조라는 건 말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발효 미생물들을 어르고 말라가지고 이제 동결건조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억수로 맛있는 청국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장아찌에 넣으면 그 장아찌가 발효가 돼가지고 1년 내내 아삭아삭합니다. 김치에 넣으면 당연히 김치가 1년, 2년, 3년 돼도 그 김치의 싱그러움, 신선함들. 옛날에 우리 땅에 파묻었던 김치 있잖아요. 그런 맛들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나 와 발효 종량이면 역수로 좋네 이러는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이게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그마한 거 100g짜리 하나가 가격이 12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비싸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선뜻 사용을 못하죠. 근데 이제 요 약선 반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찬을 그 사람 체질에 맞춰가지고 아까 체질이라는 거는 이제 수기운인지 화기운인지 목기운인지 이런 걸 이제 알아가지고 해준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어? 그러면 수기운, 화기운, 뭐 이거 기운을 알아가지고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도대체 뭐로 아는데 바로 사주, 팔자, 음량, 오행으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가를 알게 되면 이제 자신의 사주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뻘겋고 파랗고 노랗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하나하나를 이제 체질 이런 거 보려고 그러면 이제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걸 또 뭐 손님이 이제 하루에 한 명만 오면 뭐 상관이 없는데 어떨 때는 이제 가족들이 뭐 네 명, 다섯 명 막 이래 하다 보면 그걸 금방금방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만들어버렸어요. 제 고등학교 후배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주강로라고. 얘가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아직 안 오는데 광로야 이거 보면 꼭 좀 연락 좀 해줘. 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 돼. 광고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이 프로그램에 그 사람이 몇 년도, 멜월, 며칠, 몇 시라고 딱 치게 되면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들이 이제 체질이에요. 이제 버른 거, 청색은 목을 뜻합니다. 목, 그 다음에 빨간 거, 화는 이제 화를 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노란 거, 토는 이제, 노란 거는 저기 토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얀 거는 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는 검은 거, 검은 거는 수를 뜻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몇 년, 멜월, 며칠, 몇 시 딱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 4주에 이제 목이 얼만큼 있고 목이 75%, 화가 25%, 수가 15%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계산이 돼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족한 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아까 수가, 억수로 많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가 많다 보니까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화가 필요로 하죠. 그래서 저는 화가 진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이 억수로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금이 이제 그 사람한테는 필요로 하겠죠. 그럼 금 가진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금을 가진 음식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무시 있죠? 아, 무? 무? 아, 제가 무시 이러니까 사람들이 뭘 알아듣는데 무라고 생각합니다. 무, 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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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무, 이런 거 무 있잖아요. 그거 무 색깔 보면 딱 반쪽을 해가지고 색깔 보면 어떻습니까? 하얗죠. 아까 금이 뭐랬죠? 하얀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시는 금, 기운을 가진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은 청색이거든요. 청색. 그러면 여러분들이 봄에 나는 나물들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청색입니다.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이제 토는 이제 노란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란색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꿀 같은 거 보면 색깔이 노랗잖아요. 그리고 또 인상 같은 것도 가에는 이제 색깔이 노랗잖아요. 안에 딱 쪼가리 내보면 안에는 하얗습니다. 인상은 이제 토기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얗고 노랗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깔로도 아니면 맛으로도 이제 이 음식들을 전부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약선 시기를, 이 약선 예찬, 이걸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교육을 받다 보면 그것도 한 1년 반. 그리고 이제 발효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미생물만 넣으면 된다 그러지만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적절하게 넣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많이 넣고 너무 발효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장아찌가 아니라 장아찌 술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효가 너무 많이 넣으면 우리가 김치 같은 것도 김장김치도 여러분들이 밖에 너무 이렇게 익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 내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발효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손맛입니다. 손맛이고 또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약선 예찬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1년 반 정도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홍사람 박사가 직접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한 이 발효 레시피들 그리고 이제 그 약선 체질 음식 내십시들 이런 거를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응용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간판을 달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홍사람 박사의 유인균 발효 약선 예찬 이게 이제 무슨 뜻인 줄 알겠죠? 홍사람 박사는 이제 제 그냥 와이프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광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균 유인균이라는 건 유익한 인체균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 되는 이제 발효 종자균 이걸로 발효한 약선 네 체질에 맞는 거 너한테 억수로 좋은 거 오직 너만을 위한 음식 이게 이제 약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 모으면 억수로 좋다 그게 예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른 거창이에요. 홍사람 박사의 유인균 발효 약선 네 체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반찬 가게입니다. 반찬 가게. 자 여러분들이 반찬을 다 맨날 만들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저 기본 반찬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한데 해도 내 몸에 맞는 반찬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비치를 해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다 주문하는 거예요. 이제 주문하는데 어떻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주문할 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도 매를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걸 알게 되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목기운을 가진 반찬 화기운을 가진 반찬 어떤 반찬을 먹어야 된다. 지철에 나는 것 중에서 어떤 반찬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요 담당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저는 뭐 하나만 주세요. 마늘 장아찌 그거 주세요. 아니면 저는 뭐 깻잎무침을 주세요. 저는 뭐 뭐를 주세요. 요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요만큼 파는 게 아니고 일주일 분씩 팔거든요. 일주일 분씩. 그래서 그걸 이제 부산 같으면 웬만하면 이제 이게 그 신선도 때문에 직접 배달을 해줍니다. 근데 조금 이제 너무 거리가 멀고 이러면 이제 택배로 가게 되죠. 택배로 가면 이제 이렇게 포장이 또 잘 돼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이게 발효반찬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택배로 가고 하루 이틀 이렇게 가더라도 뭐 상하고 있는 건 일체 없습니다. 이게 뭐 1년을 놔둬도 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잘 이제 발효가 너무 많이 돼 버리면 이제 이게 뭐 시그러지고 좀 이제 그거 뭡니까. 이제 발효가 억수로 많이 돼 버리면 처음엔 술이 돼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돼 버리면 식초가 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까지 되려고 그러면 이거 한 6개월씩 가야 돼요. 6개월씩 뭐 놔둬야지 뭐 식초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반찬 일주일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시그러워지고 뭐하고 이런 걸 일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포장이 다 돼가지고 이제 가고 그 일주일 일주일 분 반찬에 한 개만 한 개 두 개만 두 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드시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자기 체질에 맞는 걸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다가 야 이거 참 좋은데 이러면 식구 수대로 먹는 거예요. 식구가 4명이면 4명의 체질을 보는 거죠. 근데 체질이 식구마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가끔 똑같은 경우도 있는데 또 또 가끔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르면 각각 다른 반찬을 이제 또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반은 이제 같고 반은 다르고 이제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가 4명이라 그래도 실제로 반찬은 이렇게 그 체질 반찬은 두 종류 정도만 하게 되면 식구대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이제 뭐 상다리 부러지는 그런 가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가게 가면 뭐 한정식집 가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가짓수가 한 30까지 40까지는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 실제로 젓가락 가는 건 어디입니까? 내 체질에 맞는 거예요. 내 체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젓가락 가는 건 대세까지밖에 없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져도 내가 좋아하는 건 대세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맛만 보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처럼 이제 실제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반찬들은 그렇게 저기 가짓수가 안 많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밥 먹을 때마다 내가 한두 가지 정도만 먹어도 우리가 라면 먹을 때 김치만 맛있어도 잘 먹어지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한두 가지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먹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내 체질에 맞는 반찬은 꼭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밥 먹을 때 먹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선예찬 이 가게가 1호점이거든요. 처음 이제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많아도 자녀분이 한 5명 6명 이래 있더라도 아니면 손자분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해도 첫 손자, 첫 애가 제일 어떻습니까? 애정이 가죠. 처음 애가 제일 애정이 갑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약선예찬, 이건 황사람 박사가 굉장히 심의를 기울인 그런 가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판 디자인도 황사람 박사가 집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크도 이제 저희들이 집집, 황사람 박사가 다 디자인하고 도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진이 이제 몇 개 왔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이거는 이제 체질 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것도 황사람 박사가 직접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주의 태양계에 있는 지구를 가지고 당신의 체질은 어떻게 하면서 이 가게 안에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해놨습니다. 여기 약선예찬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황사람 박사가 직접 도안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가게의 다른 모습도 한번 보죠. 이건 아까 봤고, 이게 이제 아까 체질 보는 고고 이거는 이제 옆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밤에 찍어가지고 이제 조명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봤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체질에 맞는 그런 반찬,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 그거가 바로 이제 이 반찬 가게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음식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반찬, 이게 다 발효 반찬이잖아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돼요. 유인균이라는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다 바쁘잖아요. 바쁘고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이제 드시기가 좀 더 시간이 난 너무 조급해. 바빠 이러면 여기에 주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에서 음식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정말로 이 발효 종자균을 이제 황사람 박사의 유인균, 이걸 진짜로 썼느냐. 이게 아까 한 통에 12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거 안 쓰고 뭐 조금 싼 균들도 있죠. 싼 발효 종자균들도 많습니다. 시중에. 그런 걸 이제 썼느냐.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고. 두 번째 이제 재료 이런 것도 우리가 솜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재료가 중요한 겁니다. 재료가 신선하고 재료가 이렇게 제대로 됐느냐.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된장. 된장도 이제 우리가 된장을 만들면 시골에 이제 어떤 마을이나 이런 걸 하나 계약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저희들의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균들. 이건 이제 그 마을에서 살라고 하면 비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된장, 간장 뭐 이런 걸 저희들이 전략 이제 다 가와서 이런 데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하나하나 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된장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이제 1년 아닙니까. 간장 만들어내는데도 1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저희들이 요게 첫 집이다. 이제 첫 애다. 첫 손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제가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찬 한번 사과 먹고 싶어. 그러면 이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이제 010 59 11 5550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화도 되는데 저희들이 전화가 이제 너무 많이 오고 하면 그 하니까 문자를 여러분들이 문자로 관심이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오후에 저희들이 연락을 드립니다. 오후 한 2시 넘어서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의가 있으시면 여기다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이 균을 어떻게 사고 싶어? 이러면 문자 남겨놓으면 오후 2시 넘어가면 대부분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것저것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이 영상 이것도 이제 영상 촬영하고 전부 오전에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황사람 박사의 유인균 발효 약선 예찬 1호점. 1호점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